보내 주신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. 아 네. 아니 너무 봐주신 것 같아서요. 아니에요 전혀요 전혀. 절대 아니에요. 너무 티가 났는데. 매너 아니죠. 봐줄 실력도 안 돼요. 아니 너무 잘 치시다가 갑자기 막 더블파를 하셔서요. 제가 당황했어요. 이번 홀에도 미션이 있대요. 그 미션이. 이번 홀에 이긴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주요 V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미션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이기면 네. 어 플링님한테 배꼽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. 배꼽이요? 그런 거래요. 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V 신체 V 사진을 네. 찍어서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치시죠. 저 다시. 잘 쳐야겠다 이제. 조 대기 아유 뻐커다. 파포인데 근데 좀 머네요. 코스가 길어요. 롱파폰 가봐요. 저런 분은 또 여자들을 울리는 스타일이에요. 오히려 쏙 스윗하잖아요. 저 말이 근데 여자를 많이 울리는 스타일이에요. 모든 여자한테만 그런 매력이 없지 않잖아요. 같이 벙커. 그 옆으로 갔습니다. 또 옆으로 갔습니다는 계속 하시는데요. 아니 이게 여기 벙커가 되게 깊어. 그랬구나. 시세요. 저는 컨실도 받았네요. 네. 이번에 들어가야 이번에 들어가야 제 부위를 볼 수 있어요. 못 보겠네. 원하는 부위를 보기가 힘들겠네요. 아 정말 더블파라니 어떤 부위 원하세요? 보여주고 싶은 데가 많으셔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? 아니 뭐 그랬다기보다 배꼽은 아니죠? 저는 배 배를 찍어주세요. 배 배요? 배 아 옷 입은 상태에서 배 부위를 찍어달라는 거죠? 아 그럼요 그럼요. 옷 벗으시려고 그러셨어요. 아니 배꼽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. 알겠습니다. 여성분은 원래 좀 배를 좀 꺼려하시잖아요. 제일 들키기 싫은 부위가 사실 이 쪽이거든요.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만 제가 보려고 한 거 아니고요. 몸매가 워낙 좋으시잖아요.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작게. 나는 내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이거다. 허리 너무 다양 아 아 지금 반갑습니다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허리 했잖아요. 왜 이렇게 안 봐주세요. 여자분 거 볼게요. 아 네. 알겠습니다. 아 눈. 반기 자신 있는 부위는 남자가 보고 싶어합니다. 이거는 거의 1000명분이에요. 그런 거예요. 그럼 촬영 좀 할까요 저희가? 일어나야 될까요? 일어나서 제가 앵글 잡아드릴게요. 이쪽으로 하시고 네. 자 팔을 드세요. 팔을 보이면 안 돼. 네. 그럼 너무 그렇게 지금 안 돼. 가사는 너무 나오죠. 진짜 공구하게. 어 죄송해요. 이렇게. 아니요. 이렇게. 이렇게 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. 네.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우리 원하셨던 부위가 허리였잖아요. 네.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허리. 아 정말요? 어. 허리가.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최대한. 흐릿하게 찍었어요. 아 이거 뭐야? 왜? 그럼 마네킹 사진을. 아. 뭐야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뭐야 진짜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사람 사진을 찍어야 마네킹을 찍고 왔어요. 아 멘트가 진짜 오지다 진짜. 아 잠깐만 죄송한데. 진짜 맞아요? 맞아요 근데. 진짜 허리가. 잘로 가네요. 너무 잘로 가죠. 아니 왜 마네킹인지 이 사람이에요. 아. 아 근데 진짜 잠깐만요. 어떻게 사람 몸이 이래요. 아 마네킹 아니냐. 대신 나가시죠. 일단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